Q. 달려라 강사는 예능 TV쇼입니다. Q.이라기 좀 GOT Q. Р submitted to him the last episode? tzали 리 jeden R du R du 이 구간이구나. 지금 보니까 팀이 딱 나뉘어 있네. 어, 제어. 아, 제어. 이건 그대로 간다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팀인 것 같은데. 지지수이라고 했죠? 제일 좋네. 우리 이제 자고 있을게요. 그래서 설레게 상품을 듣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뭐가 많네. 뭐가 많네. 지금 와인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보고 싶은 말 평소 1회 평소 한우 휘 있다 przep 바다 한우와인 무대를 두번째로 너무 치열하긴 해요. 팀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팀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앉은 대로 해도 되고. 사실 이 게임은 RM을 누가 가져가냐?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상식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Nonsense 이런 게 많아요. Nonsense면 이제 진영을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진영과 RM을 누가 가져가냐? 아니,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저랑 RM이랑 붙어봐요. 그럼 그거대로 또 랩도 할 거예요. 아니, 아니, 어쨌든 이거는 야, 이대로 하자. 그래, 이대로 하자. 지금 밸런스가 남주지가 않아. 아니, 둘은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아니, 둘은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야, 넌 나래 가졌어. 잠깐, 나도 원하거든요. 왜요? 아니, 이쪽 원하거든요. 우리 지민이도. 나 뭡니다? 그쪽은 팀워크가 좋잖아요. 오케이. 나 봐봐요. 이렇게 한 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자. 찬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퀴즈니까 팀 구호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팀과 일곱 글자랑 맞춰 갈래? 일곱 글자. 아니야, 아니야. 너무 길어서 시끄러워서. 아니, 근데 좀 어려워도 재밌을 것 같아. 긴 걸로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나랑. 일곱 글자랑. 뭐 할까요? 제이홉 잘났다, 야, 뭐 어때? 제이홉 잘났다고? 들어와야지.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진이라는 이름이 은근히 쉬워 외치는. 제이홉 잘났다와 잘났다, 찐. 같이.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제이홉 잘났다, 찐입니다, 우리는. 말도 좋아. 제이홉 잘났다, 찐. 자, 저는. 자, 저희 팀은. 이상하게 할게요. 뭐예요? 한우세트와인팀입니다. 한우세트와인팀. 오케이. 한우세트와인팀.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한우세트와인팀. 야, 어려운데, 이거? 아, 괜찮아요. 한우세트와인팀 괜찮은데? 한우세트와인팀. 자, 이쪽은요. 저희는. 저희의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저희는. 심플합니다. 제가 센스 기대할게요. 요즘 장면 뭐 이런 센스가. 아냐, 아냐, 아냐.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이제 점수 대결은 저는 좀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요.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앞에 오는 게. 아니, 나는, 나는, 나는 임자함이네. 장면이 해석할 때. 그러니까 뭐. 다. 나와요, 다. 네. 자, 하나, 둘, 셋. 제이홉 탈란다 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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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만 웃기려고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 다시 팀을 뽑을까요? 그냥.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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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와 정국이. 오케이. 갑시다. 아이돌 같다. 저는 되게. 좀 아이돌 같네. 저는 오늘 느낌 좋습니다. 시작부터. 자, 이번 문제는 한 개당 5점짜리 문제. 아,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건데. 990점인데요, 한우 세트가. 곱하기가 있잖아요. 아, 곱하기가 있다고요? 음식 걸어가지고 맞추면 2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삼팩을 하나 걸고 하면 130에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점수는 상관없어. 저건 상관없고. 10점짜리면 상품 걸고 하면 20점이고. 5점짜리 10점 맞죠? 괜찮을까, 이 남자? 아, 제이홉 잘랐다 팀. 자, 첫 번째 넌센스 퀴증입니다. 이겼다. 넌센스 퀴증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니까. 넌센스 퀴증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니까. 아니, 못 해. 제이홉 잘랐다, 찐. 부담 주지 마. 팀이랑 외침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소. 서울로 가는 소요? 이게 뭐야? 처음부터 어려운데 너무? 출세 소? 상경 소? 뭐야? 서운서? 서울로 가는 소. 서울로 가는 소? 문제의 답이 있어. 서가 소. 반응 센터 화이팅! 서가 소. 땡. 아, 설마. 완전 땡이겠지. 그냥 해봤어. 소가. 소가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는 것? 네? 소가 서울로 가는 것. 아, 둘. 하나 있어요, 화이팅! 소설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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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창의룩 미쳤네.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정답. 이건 좀 인정이다. 대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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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건 학습의 결과다. 이건 모렷과 학습의 결과다. 5점이에요? 우회전 구경하고 있고 팝콘 있잖아. 아니, 청완에는 조금 주거하는 거야, 원래 청구가. 여유롭게 사. 맞지 않니? 정답. 침대를 밀고 돌리면 능력이 있어야 맞힐 수 있는. 야, 영어네. 어? 배드민턴. 아니, 힘이랑 앉았어요. 힘이랑 앉았어요. 힘이랑 앉았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배드민턴. 잘한다. 뷔 뭐야? 뷔 뭐야? 태용이 형이 여기 한 번. 뷔? 메인 스캔. 오, 대박이다. 그거를. 아, 넹큰 파다 먹었어야지. 나 오늘 또 고개를 숙여. 배드민턴. 진짜 나 배달의 민족 할라다 말았어요. 자, 저는,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야, 여기 에이스는 수분에 있어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잘하네. 아, 우리 분발해야 된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먹고 일어나면 많이 나가긴 하던데. 일어난 것보다 자기 전이 더 많이 나가긴 해요. 사람이. 근데 넌센스잖아. 넌센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진짜 이런 거 어렵다. 넌센스. 근데 넌센스가 진짜 어려워졌다. 야, 대투민턴에다가 소설가 와. 트레스가 달라지네. 자, 사람의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요? 전화 찬스 내나요? 전화 찬스 모든 팀당 세 번씩.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가 있구나, 진짜로.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사실 넌센스를 전화할 때가 없어.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어, 맞아, 맞아. 핸드폰. 그러면 검색 금지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몇 글자예요? 용어로.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여러분들이 정국 씨한테 이걸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근육돼지 이런 거요? 뭐 정국 씨가 입어서 할 때를 태어나서. 지민이야, 정국이? 먹을 때? 에이, 그걸 왜 이렇게 단순하겠냐. 단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정답이 유사하긴 했었구나. 네? 제가 뭐 했는데? 먹을 때. 먹을 때? 헬스장. 힌트는 헬스장인가? 헬스장? 웨이트할 때. 웨이트가 뭘로 되어있지? 웨이트가 뭘로 되어있지? 웨이트가 뭘로 되어있지? 지민. 지민이야, 정국이. 철들 때. 정답. 나도 생각은 했는데. 이야. 근데 왜 몸무게가 제일 많아. 진짜 어떻게. 철들 때 많이 나간다고. 철들 때. 형도 믿을 만하지? 좋다, 좋다. 할 줄. 할 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진이 형한테. 아냐, 아냐, 아냐. 자, 오케이.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목포? 여러분이 가봤던 도시입니다. 여수? 월드 클래스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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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리? 왜 파리죠? 파리가 날리면 안 좋으니까. 꽃가게잖아요. 비슷한 흥이긴 하죠. 그런 느낌이구나. 뭐 그러겠지. 꽃이 어떨 때 제일 슬프죠? 시들 때. 시드니. 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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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다. 아냐, 아냐. 잘했어. 태용이 좀 더 빨리 하자. 태용이 정답도 떠먹여주네. 여유가 있다는 거지. 고맙네. 근데 되게 많이 슬픈. 근데 잘한다. 진짜 잘해. 너무 센스. 야구. 진짜? 큰일 났다. 거져먹기 좋다. 이걸 노래해야겠다. 다음 문제. 사람이 귀엽게 부는. 제이홉 잘랐다 진. 분다. 아이고. 이거 안 하는 거네. 나 이름이 헷갈려. 다른 게 아니라. 소랑이가 차에 태워주면서 하는 말은? 제이홉 잘랐다 진. 다이고. 좋아 좋아.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 와. 팀 이름이 헷갈려. 잘 못 만들어서 팀 이름이. 알아듣는다. 형. 여기다 팀 이름을 써 놓으면 안 되냐? 아예. 제가 외칠게요. 자 갑니다. 런센스의 마지막입니다. 남 동생의 안 된 말은? 하나는 파이팅. 제이홉 팀이네. 하나는 파이팅. 남 서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동생. 땡. 제이홉. 아니 제이홉 잘랐다 진. 내 동생. 땡. 아. 제이홉. 제이홉 잘랐다 진. 제이홉. 제이홉 잘랐다 진. 하나 둘 셋. 제이홉 잘랐다 진. 제이홉 잘랐다 진. 여동생? 제이홉 잘랐다 진. 제이홉 잘랐다 진. 형 아닌가? 북서생.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북서사. 북서사. 뭐야 서사가 더 뭐야. 생사. 야 문제 해줘. 정확하게 반대말이야. 북서사 맞잖아요. 생사까지 갔어. 생사까지. 진짜 리얼 반대네. 남. 밥. 동생. 우리가 서로 남이죠? 응. 남이긴 하죠 우리가. 그러면. 남의 밥. 네 지민아 정국이. 나동생?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정국이. 친동생? 정답. 아 남동생? 친동생. 우리가 남이가 동생을 했는데. 친동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친동생이라는 말을 안 쓰나? 잘 안 쓰지. 내동생이라고 그러지. 하긴 가짜동생도 아닌데 그죠? 어디있으면 잘 안 쓰지. 이런 문제는. 삐삐 용어 퀴즈입니다. 삐삐 용어 퀴즈입니다. 삐삐요? 삐삐 용어 퀴즈가 뭐야. 삐삐 여러분 아시죠? 삐삐. 아 이거 삐삐요? 옛날에 그 삐삐 셔스 전화. 거의 삐삐 세대 아니어가지고. 삐삐 세대는 여기 아무도 없지. 약간 센스를 갖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개당 5점에 점수가 있습니다. 9, 8, 8, 1. 뭐요? 저게 뭐냐. 그렇지 않을까? 응. 직접 구파리를 믹시 구파리는.. 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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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리서 구파리 구파리.. guy 구파리 파이팅 incorpast 1.2.5.3 고백 1, 2, 5, 3 1, 2, 5, 3 1, 2, 5, 3 정답 대박이다 레전드 와 1, 2, 5, 3 1, 2, 5, 3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950 요거는 생긴 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이홉 파이팅 진 제이홉 잘랐다 진 제이홉 잘랐다 진 뭐라고요? 백가방 메고와 네 하나 둘 파이팅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싶다 땡 누워있는 모양 아니야? 저기 어디가 누워있어? 제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네 어디 누워있어? 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놀란 이모티콘 아니에요? 전혀 안 놔 옆에 느낌표 맞지 않아요?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이거 베개에 등지고자 하는 거야 아 지민이와 정국이 피곤해 아닙니다 누가 알파벳 뭐라는 게 있어? Q 다섯째 Q 가자 가자 고고 오케이 뭐야 뭐야 고고 고고 야 제이홉 아 귀엽귀엽이야 야 제이홉 드디어 맞혔구나 하긴 야 하긴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구워서 자고 싶다를 표현하고 그럴 거 같지 않아 야 이거 하나 맞혔다고 진짜 뭐 고고 뭐 빨리 이런 거지 뭐 이거는 방향과 모양 문제입니다 이진법이다 이진법이다 어?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 방향과 모양 문제? 바보가 된 기분이냐 바보가 된 기분이냐 바보가 된 기분이냐 흥단보도 나도 저 생각해 애들 비록 흥단보도를 외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흥단보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게 뭐 아 하나님 파이팅 흐읏 흐읏 흐읏은 맞습니다 하나님 파이팅 흥 정답 흥 흥 히시잖아 뭐가 흥이야 흥 흥 아니 이런 짧은 단어들로 대화를 해나갔다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나도 삐삐하고 싶다. 우리 삐삐하려 이제? 야 981! 981! 맨날 보내면 되겠다 이제. 9090. 9090. 9090. 너무 어렵다. 카페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갖고 가. 이렇게 최종 스코어가 나간 거야? 제일 먼저 달성한 사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점수 다시 리셋인 거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두 배 가능하잖아. 배팅. 확실할 때만 풀 배팅하면 돼. 아 오케이. 팀명을 외치시고 걸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구구에. 답 말하고 걸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오케이. 걸겠습니다 하고 답 말하기. 흥분하지 마세요. 맞으세요? 재효. 110 120. 응? 하하하. 재효. 982. 982? 응. 982. 너무 귀엽다. 뭐예요? 이것도 구구예요? 구구 7채. 구구 7채. 지민이 아정국이. 지민이 아정국이? 구구 잘잘?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왜 저리야 저게? 어떻게 봤죠? 구구 7채. 구구 잘잘? 구구 잘잘? 왜 저리야? 칠칠이 발은 비슷해서. 구구 7실? 구구 3랑 조기와 qu关아 climb. 대단한데요? hop. violet. 구구 7채, 구구잘, Mongol appeal. 그렇게 하면 무슨 단어도 다르겠다. 아니 근데 구구자르 cancel을 shortest god, 삐비로 설명 필요하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야? 아, 할 얘기가 많다 만나서 하자 대박이네 이걸로 나중에 진짜 문장 하나 쓸 수 있겠다 문장 문장 갑니다 이육이육 제이어차 5집 뭐야? 이유를 이육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유를 대박 땡 어? 거의 흡사하게 바로 이육이육 하나 둘 셋, 화이팅 걸겠습니다 걸겠습니다 유유 거예요 하나 탔 sit 세 sự ix ide 자, 1개 다 봤 Aye 미안하다 이 Passion 유유没有ん? late 이게 rất嘆 Two hundred and 화이팅 приех하자 경찰차와 똑같이 그게 왜 연락? 유 유유 2626 36 아니, 제介護 잘해졌지? 비행기 26 그 맞나? 비행기 26 36 유유 아니에요? 유유 아닙니다. 빠르게 읽어볼까요? 하나 해주세요, 화이팅! 경찰차 똑같이. 이걸 왜 연락하냐고. 제이홉 자랐지? 비행기 이륙. 맞나? 비행기 이륙. 정답. 정답. 이륙. 이륙. 그럴 수 있어. 온 발상입니다. 출발했다고, 이륙했다고. 어렵다. 이륙, 이륙. 온난홍.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GP 패키즈라고 보시면 돼요. 서있습니다. 주인형 국이, 사랑해. 주인형 국이, 사랑해. 아, 이건 너무 좋다. 정국이가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1번, 486 뭐 그거 아니야? 그거를 윙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4자, 5자, 획수예요. 그 노래 있지 않나요? 저 노래? 하루에 레반사.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부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주인형 국이 1번, 486. 싹된 만에 키스. 친구들 가면 꼭 한 번씩 부르는 노래. 가보겠습니다. 제이형 잘랐다 찐. 아, 뭔데요. 볼링장 갈 때 이런 거를 뭐 할 수도 있구요. 볼링장임? 뭔가 오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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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은 아닌 거 같아. 오, 건국이. 정국이 오구요. 정국이 오구요. 제이형 잘랐다 찐. 제이형 잘랐다 찐. 조심히 오구영. 아나운서 파이팅! 공구리 들고 오고요. 공구리 들고 오고요. 내가 그 생각은... 볼링장 할 때! 볼링장 가서 공을 어떻게 하죠? 지민이와 정국이 공구에 오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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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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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굴 잃어! 고! 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더 가까워요? 합패. 우리 점수 두 배, 두 배 봅시다, 형이. 아, 그러면 볼링을 많이 쳤나 보다, 옛날에. 굉장히 난이도 하나입니다. 하겠습니다. 10, 288? 10, 288. 10, 288. 10을 다르게 어떻게 하죠? 10. 아! 아,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열이 펄펄 난다. 우와! 아, 이거 핫폴려! 10, 288. 아, 이거 핫폴려! 아, 이거 핫폴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처음에. 아, 이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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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진짜. 되게 낭만적이다.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12, 288 이렇게 보내내고. 그러면 약사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아파 죽겠는데. 아, 12, 288. 야, 야, 981, 981, 981. 10, 24, 288 하면 되잖아. 그러면 9, 9, 9, 9, 9 보내면 가는 거지. 아, 9, 9. 감사합니다. 자, 이건 모양입니다. 하십시오. 아, 정말. 아, 정말. 이게 뭐야, 저게. 자연스럽게 꺾게 된다, 자연스럽게. 661, 661, 7. 6이 알파면 뭐랑 비슷하죠? 두 문자. B. 1은 뭐랑 비슷하죠? L. 하나수 파이팅. 하나수 파이팅. 삐삐쳐. 정답. 삐삐쳐. 전혀 모르겠다. 삐삐쳐. 대박이다. 삐삐쳐. 와. 7은 진짜 다양합니다. 7은 거의 치읏이네. 7은 그냥 치읏이야. 그러네. 자, 갈아있습니다. 백. 지금 잘랐지? 지금 잘랐지? 돌아와, 백. 정답. 돌아와, 백. 정답. 뭐야? 야, 야. 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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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가오네, 이거. 큰 달. 큰 달. 백. 아, 백이 그거구나. 자, 아빠 나 백점 맞았어가 아니구나. 나도 백점 맞았다는 줄 알아. 다음 주 서러 갑니다. 1200. 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12시. 12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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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시. 정답.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일은 없다는 거 아니야? 일은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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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하는데. 일이, 일이 빵빵. 일이 많아? 일이 빵빵. 일이, 빵빵. 일이 많아. 오케이. 아, 그렇지. 일이 빵빵이에요? 나 아기는 안 알았어. 일이 빵빵하다고? 일이? 아, 일이 많다고. 저희 힌트 많이 줬으니까 저기 핫픽 내놔. 빨리 가져와. 추워? 추워? 많이 추워. 여기가 추워. 자, 아쿨. 아, 벌써? 형. 형, 우리는 진짜 많아. 진짜. 우리는 진짜 대형.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이제 형 확신 차면 바로 이거. 오케이. 얻어내자. 어, 뭐야? 하늘은... 1, 2, 3, 2, 3, 4, 4, 4, 5, 5, 5, 6, 6, 6, 8, 7, 7, 8, 8, 9, 9, 9, 9. 1, 3, 2, 3, 2, 2, 4, 5, 6. 1, 3, 2, 4, 5, 5, 6, 6, 7, 8, 9, 10, 9, 10, 9, 11, 10, 9, 10. 굉장히 비슷해. 하나씩 한테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아 다클하네. 컴온! 제이형 못났다 지! 내가 생각하면 돼. 형이 사랑을 알아? 내가 생각하면 돼. 형이 사랑을 알아? 사랑은 몰라도 앞으로는 알지. 아 아까워.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24시간 사랑해. 야 이거 되게 낭만적이다. 아니 여러분! 1365 244! 1365 244! 멋있다 이 말. 다음 문제 갑니다. 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비 내린다? 비가. 자 이거는 뭔가를 추가해야 돼요. 뭘 추가해요? 제이형 잘랐다 째. 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네 여기로 받았어요. 거칠 거예요? 아니요 안 걸어요.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자 정답. 일일이 삐삐.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왜? 왜? 옆으로 한자 끊으면 사랑해. 저게 왜 사랑해? 뭐가 사랑해? 아니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와. 대박이다. 아. 아니 진짜.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얘 아트를 하고 있어 삐삐로.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 스피드하게 맞춰줍니다. 제이형 잘랐다 째. 아 주민이와 정국이. 제이형 잘랐다 째. 아. 아. 영원히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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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면 저도 다 맞춰. 한 발 느려. 네. 넘겨줘. 넘겨줘. 바로 옵니다. 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야 우리 육칭 빨리 얻어야 돼. 이요이요. 지은아 정국이. 이요이요가 뭐야. 경찬찬 소리 이영요옹. 아닙니다. 아니에요? 귀엽게 발음해. 이요이요이요이요이요. 요요요요요. 요요요. 요요. 하나 주세요 파이팅. 요요. 아 주민아 정국이 이리온 이리온.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지은아 정국이. 이거 이거. 힙합을 좋아했네. 투팍이다 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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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걸어. 걸어. 이뻐? 글아 반대만 있어. 글아 반대만 있어. 하아핳. 하나archy 파이팅. 하나ency 파이팅. 네? 못생겼어 못생겼어. 제이 형 잘 잡았지? 네. 제이 형 잘 잡았다? founded founded. 미워 미워! 아 아 아 미워 미워야? 왜 미워 미워지? 걸어 형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 걸어 보면서 아 아 아깝다 아 한 방 했어요 아 혹시 경상도 분 계신가요? 네 저요 뭐 있죠 사투리 키즈 오케이 이거는 사투리 키즈 오케이 이거는 이건 나 해볼게 치솔 다 해볼게 오케이 경상도와 전라도와 강원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 나 나 나 경상도 경상도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나 안 보여 안경 썼다 시다 시다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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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쇠그룹 뭐라고 쇠그룹 쇠그룹 뜻이 뭔데 쇠그룹 뜻이 뭐라고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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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라고 시다 시다 레모나 먹을 때 시다라고 시다라고 이건 유명해서 알아요 쇠그룹 다음 문제 주세요 쇠그룹 쇠그룹 말 그대로 대피다 대화라고요 우리 대화라고 이건 쉽지 오케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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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졌어 쇠다라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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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가루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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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dı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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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조사 파이팅 아니야 쇠 your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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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기였다고, 아기였다고. 잘 꼈다고. 아기였다고. 잘 봤어요. 아, 이때다. 야, 너 망학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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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이런거지. 근데, 형, 애사 있다라는 말이 딱 봐도 나쁜 말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래? 살 있네, 이런 거 아니야? 아, 내가 망학교. 다음 문제. 티미하다, 이거 영어 아세요, 티미. 티미, 자, 진영호, 거기. 티미하다. 아닙니다. 티미하다는 처음 들어보여. 티미하다는 뭐야? 티미하다. 티미안아 제 역차를 했었지? 팀원이 충전하다 지민이야 정국이 터무니없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뭔가 나사 하나가 빠졌다 니온은 왜 이렇게 티미안아 맞췄나 역시 아 이거 너무 불리하다 체험치 한 번 네이티브로 한 번 해주세요 니온은 왜 이렇게 티미안아 와아 담백하네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제가 사투리를 다 쓰면서 야 내 말투 어떻게 넣어? 이러니까 니 완전 서울말이다 진짜 진짜요 서울 사람 다 됐네 제가 이랬어요 내 흑수로 지금 사투리를 다 써가지고 지금 니랑 말하고 있다 아이가 이러는데 니는 서울말의 뒤에 가만 붙이고 있다 아이가 아이가 아 어렵다 저런 말들이 있냐 자 여러분 아 다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이 광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과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뿐이십니다 오케이 아따 브라더 알았으 아따 브라더 야 브라더가 전라도 사투리 아따 브라더 이게 뭔 일이라고 해 니 미래야 새까만이야 새 근데 전라도는 여기 디테일하잖아요 아미 여러분 1365 244 아따 뭐하냐 빨리 안앉고 야 전라도 기대한다 아 몰라 근데 자세히 자 전라도 첫 번째 전라도요 제옥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예쁘게 귀엽게 생겼다 그걸 뭐라고 하자 매력있게 생겼다 아 매력있다 매력있다 야 되게 말이 매력있다 야 귀엽다 뭔가 귀여운이 껴있다 이런 것 같아서 귀엽네 아 아 아 아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아 다음에 갑니다 잠을 쉬다 와 누가 몰라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아나운서 파이팅 졸리다 잠이 온다 아니 지민의 천국이 잠을 쉬다 요거참 잠을 쉬다 그냥 이 말 잠을 쉬다 요거참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제옥 잘났다 아 애매하다 아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요 봤다 고 잠을 쉬네 통화로 제가 보면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래서 잠을 쉬다 아 지민의 천국이 놀라가지고 놀라 자빠져버리겠다 약간 이런 이미 놀랐는데 아따 놀라 자빠지겠다 아니 이게 제옥 전화 탔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겠어 잠깐 나도 할걸 나 왔다 스피커폰 해줘 엄마 엄마도 못하지 들린다 엄마가 그 담양에서 안 터진다 했었는데 자기 핸드폰 해면돼 전화 찬스 생겼다 전화 찬스 생겼다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자 형만 들어 전화 찬스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한테 해볼게 그럼 친구한테 자 자 자 나 먼저 했어 먼저 쓰시는 분 인정해드릴게요 잠시나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자 해마 형 나도 엄마 전화 안 받았네 야 나 아빠 아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진짜 아빠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을 수가 없어 잠을 쉬다 저 제이홉 찬스 네 기절할 것 같다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저한테 뭐였는데 왜 맞았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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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잠을 쉬다가 뭐야 잠을 쉬다 어? 잠을 쉬다 잠을 쉬다? 몰라 잠을 쉬다 처음 들어봐? 그치? 신조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아버님 국어 교사 아니죠? 네 국어 교사 시작 문학 선생님이신 야 제이홉 내가 맞췄어 뭐예요? 기절할 것 같다 오 진짜? 정확한 뜻이 뭐예요? 까뭇 진짜 어려웠다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가 좀 생소해 아 진짜 생소해 몰라 나 이제 땀나 나 땀나 꽃발 지민이 형 정우해 꽃발 지민이 형 정우해 이렇게 진이 형 정우기 콧발 콧발 아니 제이홉 장아다 콧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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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발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그 말 아니지 않아? 뒷꿈치를 든다 콧발 까치발 아니야? 그래 다음에 갑니다 저거다 제이홉 장아들 때 핫 아 아 제이홉 장아들 때 제이홉 장아들 때 핫 아 제이홉 장아들 때 너 알아? 깡깡하다? 깡깡하다? 좀 깡깡하다고? 제이홉 장아들 때 어둡다 지이홉 장아들 때 지이홉 장아들 때 제이홉 장아들 때 이거 깡깡 이거 왜 깡깡하다고? 단단하다 제이홉 장아들 때 나 대답해 깡깡하다고 단단하고 내가 말했잖아 깡깡 깡 말했잖아 깡깡하다고 깡깡하다고 이거 왜 깡깡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깡깡 설명해야 돼 깡깡하다고 왜 깡깡하다고? 이러면서 보면 어떡해 포비씨가 담당해 그래 오케이 맞아 깡깡 문제 3개 나왔습니다 갑니다 최이홉 장아들 때 최이홉 장아들 때 최이홉 장아들 때 네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광주 포도시 광주 광주 포도시 야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광주야 아니다 광주야 아니다 광주야 저거 할라는데 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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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치겠다 저 형 때문에 지민이야 정국이 호동 호동하네 지민이야 정국이 네 약간 사뿐히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그시 아니 아니 사뿐히 비싼데 파란색 파이팅 지그시 아 이거 했구나 포도시 할 때 바라봤다가 2초 전에 봤는데 지금 포도시를 지민이야 정국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니지 지민이야 정국이 살금살금 그니까 진수한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최영상한테 설렜어 나는 아니 아니 근데 소중하게 여김 조심스럽게 이렇게 늘 자랑할래요 어렵게랑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어렵게요? 겨우가 맞죠? 겨우 다 주셨죠 그럼 넘어갈까요? 약간 포도시라는 말을 써요 포도시 네이티브가 아까 포도시했다 약간 이런 겨우 겨우 했다고 아 겨우 했다 힘들게 했다 포도시했다 포도시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긍극히 했다 약간 이런 거구나 전전긍극히 했다 긍극히 했다 진짜 어렵다 이제 10점 오케이 눈앞에 있어 지금 야 이거 맞추면 무조건이다 강원도 강원도요? 강원도 경쟁도 자 강원도 갑시다 가제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제나 지민이야 가자 지민이야 어 아니야? 돌아가자 좀 힘수를 주세요 뭔가 부산 지보 명산 지보 이런 것도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다 가제나 숙제가 많은데 또 숙제를 줬어 하랑스 파이팅 아 엄청 지민이야 정국이 가뜩이나 정답 맞아 맞아 와 매점 좋아 10점이 95점에서 또 뺏겼어 95점이야? 자 자몽 2에서 10점이구나 다제나 어렵다 나 자몽 좋아해 다제나 어렵다 와 나 노래 불러 옛날 노래 해야지 홍성 제발 하랑스 파이팅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신처럼 나라를 쏟았다 어떻게 자 후 후 일 고 하얀 가을 흐리는 예쁜 아기고 유명해서 몰라요 근데 그쪽까지 가버리면 뭐 전화 찬스예요 엄마요 엄마 드디어 우리 어머님 나올 때가 됐다 지금 다 부모님 찬스요? 주인공이 다니라는 것을 가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